생활가전부터 전문 헤어케어 제품까지 연매출 2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 코네어가 한국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리조또 코네어 그룹 회장은 한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하며 전문성으로 로컬 브랜드와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주영 기자입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헤어케어 가전제품 시장을 거머쥐고 있는 코네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익숙한 바비리스와 비달사순 등 24개의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지사를 설립한 지 2년째 리조또 코네어 그룹 회장은 한국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코네어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단돈 100달러의 투자로 설립한 회사는 50년 만에 연매출 2조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출 시장 개척과 제품군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키워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최주연입니다. 한국경제TV 최주연입니다. 한국경제TV 최주연입니다.